그 사이에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내일이면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재형 전 감사원장 등 새로 영입된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영입하는데 1등 공신을 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영세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중권 작가와 김성현 소장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중권 작가도 이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한 번 뵙습니다. 그때 우리 당내 무슨 행사에서 강연하러 오셨을 때 봤습니다. 제가 이 당엔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할 때. 그때는 참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지적을 하는데도 참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혁신을 해서 오늘이 일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장성민 전 의원까지 영입을 성공적으로 이끄셨는데 이제 할 일을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배고프십니까 아직도 배고픈 상태입니다. 아직도 배고프십니까 사실 세 분이 주요한 분이 입당이 됐기 때문에 소위 제3지대라는 부분이 여지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을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좀 남아있습니다. 우선 국민의당하고 합당 부분은 원래 제가 하귤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대선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역할을 옆에서라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부분이 아직 제3지대를 주장하면서 남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우리 경선 열차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 속에서는 그분들을 함께하기가 어렵겠지만 아직도 기회나 시간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우리 우파 쪽에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시겠습니까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권교체보다도 세력교체 의사결정 주체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에 그런 큰 대의에 동의를 한다면 지금 다른 당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로 당이 다른 상태에서 단일화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서울시장 때 썼던 그런 단일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진중근 작가와 김성현 소장님도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었는데 굳이 막 조화돼서 당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프터 서비스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는 제가 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 세 분 모두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들어오면 잘해주겠다 AS도 확실하게 하겠다 했는데 AS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에서 일들이 벌어져서 오히려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세 분은 윤석열 최재형 장성민 그렇죠 어찌됐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우선 제3지대의 여지가 없어지고 우리 경선이 거의 맹탕이 될 뻔했던 게 의미 있는 경선이 됐다는 점에서는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여기 김종인 박사가 여기 나오셔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옛날에 우리 당에 비대위원장 하실 때 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윤석열 최재형 장성민 이 세 분 모두 궁극적으로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는 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AS가 없지만 우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캠프를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하게 클리어가 됐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검증 부분이라든지 공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체제가 정비되면 도움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이 좀 특별한 게 옛날에 우리 쪽에서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보면 직전에 홍준표 후보는 그 선거는 좀 특별했으니까 빼고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 그 전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 각자 자기 완결적인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캠프가 크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별로 자기 완결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약 부분이라든지 네거티브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이 도움을 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에 들어오는 게 훨씬 좋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1월 정도에 어떤 서울시장 모델로 단일화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때 왔으면 지금의 어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당대표와 후보 캠프의 갈등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별 문제는 별 문제죠 별 문제인데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대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캠프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봉합이 돼서 더 이상 그런 갈등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캠프 쪽에서 미숙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당대표를 흔들어 놓은 과정에 신조 전 정무실장 탄핵 발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민영상특보는 이준석 대표는 아주 노골적인 빈판의 글도 쓰고 이랬는데 이것을 저는 계속 믿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고는 캠프의 구성원들이 과연 후보를 거슬러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입장을 그런 추리를 해보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우리 김 소장님도 어디 캠프에 소속된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봤습니다 캠프라는 게 그 당시에 캠프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그렇게 평소의 정당과도 또 다르게 좀 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후보의 의중이 바로 캠프 구성원들의 말로 나가고 캠프 구성원의 말은 바로 후보의 의중이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신지호 전 의원이나 민영삼 소장 이런 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일어난 일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부분에 좀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신지호 의원과의 다툼 부분 같은 경우 보면 대표도 좀 그 부분은 좀 너무 심하게 나갔다 한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을 바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 거는 신지호 의원의 의도도 나는 그게 아니었다고 보고요 약간의 컴플레인 정도였지 사실은 무슨 대표를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방향의 논란으로 몰고 간 거는 대표도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권영세 의원께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사선 중진인데 지금 사무총장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어떤 점에서 기분 나쁜 것은 떠나서 어쨌건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때 그 제안 받으실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물을 드셨어요 우리 김 소장님이 우리 이 대표하고 저하고 싸움을 붙이시라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는 가장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이시거든요 아주 교묘한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우리당 아니고 열린민주당 지금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한테 사무총장을 하라는 것도 과거에 제가 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하라는 거라기보다는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을 좀 가까이 알고 당내에 있는 주자뿐만이 아니라 당 외에 있는 주자들도 더 아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제가 무슨 공식적인 직함이 있든 아니면 공식적인 직함이 없든 그 역할로 내가 대표와 당에 도움이 될 테니까 나한테 내 오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 내지는 노력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님과 절대 그런 말씀은 의원님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질문지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당 중진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선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았을 때 지난 전당대회에서 완결된 리더십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당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한편으로서는 젊은 층 확장성 확장성이고 또 하나는 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도 저 입장에서도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완결적이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부터는 지금 한 몇 달 동안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조금 터덕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준석 대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대를 받았던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대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원장이 선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원전 군청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옳겠다 그거를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많이 속한 국민이 되자 유승민 캠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캠프가 당과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라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말을 했고 또 오늘 오전에는 김웅 의원이 또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민주당 대선, 민주당 경선을 보면 지금 우리 경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선 후보가 지금 또 13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런 정도의 시끄러운 소리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금도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원 전 총리, 경선 관리위원장이죠 그분이 첫째는 경선 룰을 잘 만드는 거가 중요하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어느 정도 선 내에서 이렇게 묶어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승석 대표도 직접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적절한 때 한 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사과를 해가지고 또 그게 녹초까지의 비화가 되고 그랬는데 적절한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 정도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윤석열 캠프에서 대표를 흔드는 구제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언사가 슬슬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과연 후보 검증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마타도우 같기도 하고 대표를 흔드는 쿠데타 같은 거가 준비되고 있다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아마 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삿바 싸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사과를 하고 사실 이 와중 중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녹초 관련해가지고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덮어져서 지나가지 않겠나 덮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비전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면 있는데 총 13분이 참석을 해서 7분 동안 발표를 하죠 한 분당 다 7분을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질문은 상호 질문은 없고 비전 발표니까요 토론이 아니라 비전 발표니까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 캠퍼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사실은 토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은 좀 별로 성숙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선준비위원회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무슨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이런 절차를 준비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알기에 이제 경선이 8월 한 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그 사이에 8월 중간에 뭐 좀 텅 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후보들은 지금 선언해 놓은 후보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뭐 개중에 스폿라이트를 받는 후보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후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들이 아마 본인들도 그러니까 노출될 기회를 달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좋겠는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정도인데 그게 이제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누구 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는 좀 지나친 오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경선준비위의 입장을 믿으시는군요 예 저는 선의를 믿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지 예 서로 이제 상대 선의를 의심하게 되면 그때는 갖다 볼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인데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잇따른 실원들이 좀 있었고 최재형 전 원장도 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다음에 지지율이 좀 나오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준비가 좀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나요 처음에는 사실 좀 불안하게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처음에 정치의 각자의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지만 정치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행기에 있어서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실수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마는 다변이다 보니까 이 말이 많은 분들이 약간 실수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미리부터 압니다마는 두 분과 서울 법대실부터 아셨던 거죠 법대실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입니다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 조금 알아도 이렇게 좀 과대포장을 해서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분은 뭐 자기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모르면 정말 모르겠다 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쯤이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아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얘기를 막 떠들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은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을 거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도 모든 부분의 전문가가길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좀 약간 본인의 전공 분야하고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셔닝이 돼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기본 생각이라든지 혹은 또 새롭게 아주 새로운 분야는 좀 새롭게 익힌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처음에 초기에 걱정했던 부분들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경 후보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간에 또 여러 가지 각종 구설이 있으셨죠 120시간이라든지 페미즘 관련 발언들 그런데 8월 달에는 거의 언론 노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1위 주자로서 너무 소극적 행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소위 캠프에서 일정을 짤 때 어떤 때는 좀 노출이 되는 일정이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노출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토론 준비라든지 아니면 조용히 만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몰려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또 너무 언론에 노출이 안 되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만간에 노출이 되고 조만간에 아마 시원시원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 최재형 후보라든지 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우에 비공개 행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판할 정책이 없다 어떠한 검증할 정책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정책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겠지 우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 정책도 발표를 하고 또 조만간에 무슨 정책도 발표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가 구체적으로 캠프의 일정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나온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아마 공개 행보 중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공개 행보를 가면서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일단을 풀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의 아젠다 세팅의 문제인데 보수 쪽의 아젠다가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아니 뭐 정권 하나 탄약 맞은 정권 이후에 나왔으면 뭔가 메시지가 달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줄풋에 거기서 못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없나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대선을 좀 몇 번 치러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후보들이 공약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들도 있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조계 쪽에 치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에서 좀 카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공약을 공약에 대표적인 공약들은 후보 진영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공통공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종의 공약 부패를 당에서 차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약 부패를 차리는 과정에서 당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우파의 노선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당에서 하도 싸움만 하느라고 진전이 안 됐는데 그게 좀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공약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만들 인물도 내부적으로 정한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도 계속 우파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중도층한테는 그냥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난 재보선에서 확인됐듯이 보수만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지형인데 중도층에서 원하는 건 이게 진보정권이 들어서든 보수정권이 들어서든 우리는 다 받아들일 용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 보수성과 진보성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는 마사지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보수, 우위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진 작가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명칭을 잠깐 얘기 드리면 저는 진보와 보수라는 얘기를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게 우선 저쪽 같은 경우 좌판의 여부에 대해서 여당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무슨 여러 가지 언론 중재법이라든지 무슨 윤미향법, 5.18법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진보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우파가 낫지 보수라는 말이 좀 더 부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파라는 얘기를 우파라는 말이 좀 더 부정적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파하면 뭔가 그런데 우파가 사실은 우파 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담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보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간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에 계셨으니까 복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점프를 이룬 때가 사실은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스마크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파가 우파들이 사실은 완전히 막시즘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사회가 바뀐 환경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 경제를 제대로 끌고 하기 위해서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한 정책들이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명칭 부분 우파 논쟁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셔서 당내에서 한번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딱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줄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네요 앞으로 남은 당내 경선구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선구도 어떻게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새는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알 수 없는 얘기고요 앞으로 경선도 지금 몇 개월이 남고 토론 만도 여러 번 있으니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기쁘 speechless 감사합니다 안녕